초보 캠퍼를 위한 마운틴 TV 캠핑 노하우 신나는 여름 캠핑 시 가장 큰 방해꾼 모기 쾌적한 여름 캠핑을 위한 필수품 모기 퇴치제 사용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자 플러스틱 밀폐된 텐트 안에서 모기 퇴치제 사용은 금물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아져 건강에 해롭다 모기양이나 스프레이형 모기약은 사용 후 20분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게 좋다 모기 퇴치제 종류별 주의점 팁 1. 모기양 뜨겁고 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하는 캠핑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팁 2. 액체 전자 모기약 전기가 필요한 제품으로 캠핑 시 전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팁 3. 스프레이 모기약 가연성이 있으므로 스토브나 난로 등 화기 근처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아는 만큼 더욱 즐거운 캠핑이 됩니다 마운틴TV 캠핑 노하우 마운틴TV 캠핑 노하우 마운틴TV 캠핑 노하우 마운틴TV 캠핑 노하우